볼 시스템 2번 패턴입니다. 이것이 볼 시스템 1번 패턴의 배치인데요. 내공의 위치만 다를 뿐 1적구와 2적구의 위치는 같습니다. 이번 볼 시스템 2번 패턴의 배치는 1번 패턴의 배치와 비교했을 때 쿠션에 대하여 기울기가 생겼습니다. 따라서 이 기울기만큼 회전과 두께를 더해서 쳐야 득점이 될텐데요. 볼 시스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. 지난 동영상에서는 내공과 1적구가 1직선상에 있는 특별한 경우를 예로 들었구요. 볼 시스템은 1적구의 두께를 8등분에서 적용한다는 것을 설명했는데요. 이번에는 볼 시스템의 전체적인 계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배치에서 득점이 되려면 이런식으로 쳐야 할 것입니다. 볼 시스템은 1적구수, 2적구수, 기울기 이렇게 3가지 요소를 합한 수를 회전과 두께의 조합으로 공략하는 방식입니다. 1적구수는 0, 1, 2, 3, 4, 5, 6, 7, 8 해서 4가 됩니다. 2적구수는 0, 1, 2, 3, 4, 5, 6, 7, 8 해서 3이 되구요. 기울기는 0, 1, 2, 3, 4 이런식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1칸 즉 기울기 1이 되죠. 이제 이것을 모두 더하면 8이 되는데요. 이 1적구를 맞추는 두께와 수구의 회전량의 조합이 8이 되도록 치면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볼 시스템의 전체적이고 대략적인 개념입니다. 이렇게 1적구의 위치에 따른 1적구수, 보내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 2적구수, 그리고 내공과 1적구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, 이 3가지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를 8등분된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것이 볼 시스템의 개념이라고 알려드렸고, 두께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인 볼 시스템 1번 패턴 동영상에서도 언급했습니다. 이제 회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. 그림은 노란공의 오른쪽 1분의 1 두께를 칠 때의 그림입니다. 무회전으로 치면 4칸 기울기인 0의 위치로 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림과 같은 1팁으로 1분의 1 두께를 쳤을 경우에는 1의 위치로 향합니다. 2팁으로 치면 2의 위치로, 3팁으로 치면 3의 위치로 가는 것이 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회전력의 정도입니다. 그림을 보면 흰공의 가운데에 검은 실선이 있습니다. 이것은 흰공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원입니다. 이 선에 대해서 안쪽에 팁이 걸려있으면 2팁, 바깥쪽으로 팁이 걸쳐있으면 3팁이라고 당구박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. 개인에 따라서 회전력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, 연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회전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볼 시스템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회전력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니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회전과 두께의 조합이 8이 되는 경우는 4 플러스 4, 즉 두께의 8분의 4의 회전 4팁, 회전 4팁이라는 것은 최대 회전을 말하는데요. 최대 회전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. 또는 5 플러스 3, 그러니까 두께의 8분의 5의 3팁의 회전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됩니다. 다른 조합도 가능하겠지만,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, 즉 가장 치기 쉽고 득점 확률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. 5앤하프 시스템, 플러스 시스템, 노잉글리시 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은 회전량이 정해져 있는 데 비해 볼 시스템은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상황에 따라 내 입맛대로 조절해서 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면서 특징입니다. 그래서 키스를 피해야 한다거나 포지션 플레이를 생각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므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연습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당구박사는 볼 시스템을 배치와 상황에 따라서 대략 5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. 다른 동영상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